디에프 해달라고! 디에프 해달라고! 아 디에프 해달라고? 요거 요거 똑같이 해달라고 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? 아니 근데 진짜 옆에서 보니까 그냥 노력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어쩌요 그쵸? 네! 진짜... 네 이렇게 또 팬서비스 다들 인사 나눠주시고 네 사진 마음껏 찍으세요 네 와...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샤이너스 등장하자마자 너무... 그쵸? 에어폰 같죠? 에어폰 틀어놓은 것 같죠? 네 시험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포즈를 잠시 봤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네 네 이번 여름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네 하나 주신다면 어... 우리 테이지스트를 좀 많이 가면 또 그냥 저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하면 네 제가 또 여름을 좋아하는 계절 중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 좀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들? 네 네 연기까지 표정 연기까지 네 보여주고 계세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착각하셔서 싸인제 싸인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 이제 다 찍으셨죠? 네 더 찍고 싶지만 요정도로 포토타임 마무리를 하구요 이제 진행요원 안내에 따라서 잠시 이동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인만 나셨을 뿐인데 9인만 나셨을 뿐인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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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보다 몇 배 정도 더 멋있을까요? 330배 330배 아우 아우 9만7천330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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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편지는 전해드렸구요 오늘 뽑히지 않은 분들은 아쉽지만 저희가 따로 또 은우씨에게 전달해드릴 테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실거죠? 아 9만7천3... 97만330이죠? 아우 미안 실수했어요 괜찮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저희 싸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진행 말을 잘 따라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호명을 하는 좌석 번호에 해당되는 고객님들께서 무대 올라오시면 되는데 무대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라보셨을 때 오른쪽으로 대계열로 올라오시면 되겠구요 올라오시는 사인지를 받으시고 이쪽 반대쪽 부단으로 내려가시면 되는거에요 어렵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시각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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